대화 2 따로 안에서 불법 체류가 됐대요 그럼 후엉 씨는 귀국해야 하는 거예요? 그건 아니고 벌금을 좀 내야 할 것 같다고 해요 후엉 씨 이야기 들었어요? 아니요 무슨 일 있어요? 오늘 작업장에서 안 보이던데요 체류 자격이 문제가 돼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니나 봐요 정말이요? 지난달에 계약 갱신하지 않았어요? 네 계약은 했는데 체류 연장 신청을 따로 안 해서 불법 체류가 됐대요 그럼 후엉 씨는 귀국해야 하는 거예요? 그건 아니고 벌금을 좀 내야 할 것 같다고 해요 그러면 저걸 빚어낼 수 있는